유유기다리쌤입니다. 여러분들 영주권자이신 분들 굉장히 군대 문제, 한국의 병역문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또한 많이 헛갈려들 하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복수국적자분들의 병역의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복수국적자란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복수국적자를 말할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복수국적인 자녀분들의 군대 의무에 관한 정보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통주의라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나를 관계되는 나의 핏줄, 속인주의라고도 하고요. 국민의 자녀가 출생지 주의의 속지주의죠. 땅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국가에서 태어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가진 산업으로 이의를 하시면 됩니다. 출생 당시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국에 신고를 안 했는데 국적이 있느냐? 궁금해 하시죠? 네 자동으로 취득이 됩니다. 누가 해당이 되나요?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지만 합니다. 그 전에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한국에 병역 의무가 당연히 있게 되겠죠. 또한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복수국적자는 37세까지 병역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 이 부분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구체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면 37세까지 병역의 연기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기하려면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에 1월 15일 사이에 제외공간을 통해서 국외 이주 사유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지만 한다고 합니다. 군대 입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모와 같이 계속해서 국외에서 계속 거주를 해왔던 사람. 그리고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 또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세 가지의 경우는 입대 연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의무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적법에 따르면 제12조항에 있다는 얘기죠. 다만 남녀 모두가 여기에서는 남녀가 다 포함이 됩니다.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고 남자는 만 22세가 지났더라도 현역,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 의무를 마치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2년 동안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은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하는 것이므로 국적 선택 신고 구비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하여야지만 하고요. 원정 출산자 자녀가 아님을 입장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출을 하시면서 법무부의 내용에 따르는 원정 출산 자녀가 아닌 입증하는 서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러신 분들이 안 계시다는 가정하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영주권자들이 한국 군대에 입영 희망을 신청하는 제도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영주권 취득 사유로 병역 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해서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안심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서 한국의 조국애를 고취시키고 병역 의무의 자진 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한국에서 희망 신청이라는 게 따로 있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자로는 영주권 종류 중에서는 임시 영주권 조건부 영주권을 포함할 수 있고요.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5년 이상 장기 체류 자격을 얻은 사람 국외 이주 사유 국외 여행 허가사를 받은 사람 또는 병역법 시행령 149조에 따라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제외 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복수국적인 사람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와 같이 국외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사람 그 자녀들이 회상이 된다고 합니다. 접수 및 구비 서류입니다. 접수처는 제외 공간 그러니까 영사관이나 대사관이 되고요. 지방병무청 민원실 한국의 민원실이고요. 인천공항을 도착하시면 인천공항 내에 병무민원센터가 있는데 병무청 사이트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등 입영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병역 판정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을 방문할 때에는 영주권 등 체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꼭 제출해야지만 한다고 합니다. 입영 희망 신청 취소를 할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입영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에 내가 갑자기 긴 사정이 생겨서 입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영일 전까지 영주권자 등 입영 취소 신청서를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나 아니면 가까운 병무청이나 혹은 인천공항의 병무민원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 경우에는 자진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신청 취소에 따른 불이익은 따로 없으며 내가 만약에 살고 있는 거주 국가로 돌아갈 경우에 병역 의무는 자동으로 연기가 된다고 합니다. 국적 이탈을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37세까지 국외 2주 사유로 병역이 연기가 되며 복수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의 부모는 1년의 기간을 통틀어 6개월이 되기 전까지 한국 내에서 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영상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한국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가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제학할 경우 한국 내에서 모국 수학생으로 인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국내 체제를 허용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공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 내에서 공부하시는 학생인 경우에는 그 복수국적자의 내용이 국내 체제를 허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자 한국에서 공부하는 경우에 또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복수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국내 체제 기간이 1년의 기간을 통틀어 6개월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복수국적자가 국내 취업 등 영리 활동을 하면서 당연히 60일 이상을 체제한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삶의 터전이 대한민국인 것으로 판단해서 병역 연기를 취소하고 병역 의무를 해야지만 된다는 사실 이 시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6개월 183일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외적인 헌법재판소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굉장히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된 게 있는데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해서 국에서 거주한 사람은 한국을 방문하여 60일 이내에 체제하거나 초중고등학교에서 3년 이내 공부한 경우가 포함돼서 제외공간에서 제외국민 2세로 확인받을 수 있으며 제외국민 2세로 확인된 사람은 18세부터 통틀어서 3년까지는 한국에서 장기 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을 초과해서 체제하는 경우에는 제외국민 2세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복수국적자가 한국의 출입국시 여권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 내용도 한번 다뤄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자는 한국의 출입국시 들어갈 때와 나갈 때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지만 하나 예외적으로 90일 이내에 단기사증 방문비자죠? 무사증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복수국적자는 90일 이내에 단기사증 비자나 무사증 무비자로 입국하는 때에는 외국 여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이미 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는 91일 이내에 단기사증 또는 무사증 입국자라도 외국 여권 사용이 불가하다는 사실 자 오늘의 영상의 정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개념 정리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오늘의 영상은 대한민국 정부의 병무청 외교부 영사과 주미 한국대사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정보를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당연히 2020년 자료까지 기준으로 했고요.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